아! 이래된거 조지자 돈 없어서 굶어 죽진 않겠지 레이저 짱짱 센 레이저 갑시다 웨폰 어디갔어 띠용? 아 혹시 무기가 어 그 지역에서만 파는 그겐가본데 통합으로 파는게 아니고 아 여긴 없네요 아 그거구나 항성마다 파는게 다른가 보네 어? AC5 생겼다고? 진짜요? 나 못봤는데? 아 원래 있었는데 AC5는 아 원래 있었어요 무거워서 내가 안 샀을 뻔 이게 8톤짜리라가지고 아 원래 있던거에요 저걸 달 수 있는 애가 없어 지금 무게 때문에 무게가 8톤이야 8톤 나중에 어이 또 못꼬 어 어 익스텐션 벵깅? 노이즈 드로우 유셜 맥워리어 배러 윌 파인드 메두사 디셈블링 원 오브 더 레오파드 인터널 월 데이 아 얼레디 서블블렛 스탑빙 히 멈춰서서 데이 아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확장공사 메우사 푸도 월 퓨 메도사 테크니션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아 확장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2만원 주면서 그냥 냅두는건가 이거는 메두사의 이제 능력으로 그거 확장을 하라는거고 어 그런거 같네 퓨 벌금 온다구요? 그래요? 아 전세지 이거 우리거 아니었어 이 비행기에 이것도 빌려서 쓴거였나? 음... 파이렛 점프포인트? 아닌데 파이렛이 아닌데? 어우 어려워 왠지 두번째께 마음에 둬 왠지 두번째께 마음에 둬 어이구야 안티에어커버가 뭐죠? 안티에어커버가 뭐죠? 뭐 쉴드라는거요? 안티에어커버가 뭐지? 그라운드 베이스 디펜시브 안티에어커버가 뭐지? 대공? 대공을 얘기하는건가? 차량은 많은데 배틀맥은 라이트인거 같고 대공방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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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가야되나? 어이구 핵션 따라가는겨 어이구 밑자에 본전이죠? 그대로 가면 되겠죠? 165톤 로커스트가 나을까? 얘가 나을까? 화력이 없네 잠깐만 이거 레이저 두개 아 맞다 점프젯이 없다 얘 이걸로 가자 점프젯은 있어야지 아까 점프를 못내가지고 되게 불편했거든요 아 이번 미션이 해골 한개반이네요 원래 아까 반개짜리라가지고 경맥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럼 이거 미디움까지 나온다는 얘긴가? 한개반이면 이제 서로 비슷한 체급끼리? command interface initiated 우주네요 그래픽이 왜이래 이거 대충 만들어놨네 여기나 옳지 destroy 레이더 타워 브라보 destroy 레이더 타워 알파 알파 알파가 훨씬 쉽게 보임 아무리 봐도 알파로 가야지 일단 적한테 들키기 전에 미리 자리를 를 잡을라 했는데 이미 들켜버렸네 이거 영어 몰라도 그냥 게임만 해도 되긴 될 것 같애 나도 영어를 몰라 아직 내가 아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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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야되거든 제네레이터 좋아 딱 사거리 밖에서 아 나 진짜 아 왜 저거 왜 사거리가 안되나요 이거 대기하는거 있을텐데 아 이 사거리가 딱 들어오네 아 이 사거리가 딱 들어오네 뭐 어쩔 수 없지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일단 이거부터 좋아 우리 삐삐씨가 열심히 일할때가 왔군 열심히 일할때가 왔군 쑤 쑤 이거 게임 자체가 스토리모드이자 자유모드이지 않을까요 아직 용병 키워나면서 할거 다하는건데 터렛 제거 좋았어 이러면 사거리빨로 레이더 타워도 없앨수 있을것 같은데 아직 얘들은 나를 모르거든 뭐야 이 레이더 타워 얘는 왜 가만있어 이걸 부셔야되나 일단 일로 아 사거리 되게 이기네 아 아 얘는 얘꺼고 얘는 얘껀가 아 둘이 겹쳐있구나 때려 부수죠 쟤는 반대편 저건가봐 85% 아 웨이딩 포 오덜 눈눈 안나 후쌰 아 잠깐만 얘 레이저가 와 레이저 명중률이 롱레인지라가지고 그런데도 커버가 되네 어 탑을 부셔야 되는데 일단 가는 도중에 맞으면 안되니까 수리해야되잖아요 맞으면 그래서 더 최대한 안전적으로 어 양쪽에 다잇니? 공격돼? 어 아 얘 공격하는거 맞지? 파워 공격! 스몰레이저가 가성비 엄청난거 같은데 데미지도 그렇고 발열도 그렇고 명중률도 뭐 제일 좋은거 같은데 지금 보일까 얘 발열 지금 좀 있거든요 얘 쉬게하고 얘로 어 좀만 더 접근할까 파이어 공격 음 미디움 레이저 내가 스몰이라고 했어요? 미디움이라고 한거 같은데 됐어? 좋아 일단 한개 일단 시작은 좋아 스몰스에 스몰스에 일단 시작은 좋아 스몰스에 예 일단 발열 열 관리좀 하고 열 관리좀 하고 스몰레이저의 힘 야 얘도 발열 심하네 너무 많이 달았는데 명중률 딸리는걸 좀 줄이죠 이거 이거 그거있나보다 그거 아시죠 같은 무기 여러발 쏘면은 발열 엄청 심해지는거 이거 봐봐 갑자기 한방에 확 올라가지 않아요? 아닌가 그게 아닌가? 또 봤나? 뭔지 올라간 느낌인데? 느낌이 아이 착각인가 자 어랍쇼? 좀 못맞췄네 와 근데 많다 뭐야 뭐야 아우씨 어디서 때린겨 누구지?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어 회피가 좋구나 안맞네 자식 오지는걸 봅시다 양쪽에 둘러싸인것인데요 세대 두대 1점 돌파를 할까 이쪽으로 어째 얘들 오는거 뭐 싸먹으면 되니까 돌파합시다 빙고 타냐고 터진건가? 타냐고 터진건가? 어딜 맞은거지 어 됐고 타냐고 차량은 확실히 약하네요 맞추기만하면 뭐 어떻게 커버가 되고 상대방의 맥이 아직 안나왔는데 스콜피온이야 레더홀로 생각나네 아 얘 발열이 스바라시한데 지금 어! 이거 사거리 되네 이거 PPC는 필요없을것 같거든요 PPC가 발열이 말도 안되게 심하니까 AC2로 발열을 좀 잡읍시다 스페셜 딜리버리 스페셜 딜리버리 근데 죽지를 않네 이런 젠장 확 밟아버려 알지도 못하네 알지도 못하네 아퍼미디 얘가 공격이 열이만땅인디요 1 2 1 1 2 1 2 3 2 2 2 3 3 2 3 2 3 3 너무 레이저를 많이 달아줬나봐 열관리 힘들어 이래서 그 탄도계열 무기가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렇지 열은 안먹잖아요 탄약제한도 있긴하지만 하나씩은 필요한것 같애 cleaner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F volont 야 왜이렇게 많아 회피를 깎아놓고 후려패네 어디선가 이녀석 정찰이 필요하다 뭔가있다 저기 얜가? 일단 타오부터 푸시자 70% 아, 삑 이럴 때야말로 힘을 써야될 때 녹여버립시다 헐 pbc 삑사리가 되게 많이 난다 하얀 45나 달았네 어, 일단 됐어 잡았으면 되죠 헐 얘는 발열이 남아둬라 그냥 추 아, ac ac5 한방에 애들이 그냥 죽은하네 대놓고 뚫어버려가지고 ac5가 좋긴 좋나봐요 ac5가 좋긴 좋나봐요 pbc도 그래치면 막기만 하면 좋긴 좋은데 pbc 야야야야야 너무 많이 단다 잠깐 벗겨진가봐 p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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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 pobre Mario p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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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니가 제네레이터를 날려라. 아! 유유! 아이.. 짜증. 이 집이 열 비치는데. 봅시다. 딱 여기까지 가능하네. 75 빼고 85. 아.. 깜. 뭐야. 터졌어? 뭐야. 터짐? 터졌나? 난 터트린 기억이 없는데. 뭐지? 이상하게 이 탱크들이 레이저는 버티인데. 탄도 무게에는 약한 느낌. 암워 피어싱 같은게 있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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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эк 시스템스, 홀딩 겁나 아프네? 제네레이터는 없는데? 이거 누가 쏘은거지? 해, 숨어야지 크으으... 레이저가 여기가 관통이 되다니 아프메티브 아니네, 위로 쏘네요 관통이 아니였어 25면은 뭐 좋아, 부심 아... 네뜨... AA건스 다운 시큐얼 에어리아 시큐얼 더 크래쉬 사이트 4군데, 4유닛 참 탐색하란거지? 쓰읍... 일단... 얘를... 잠깐만 길이... 여기 한개 길이 딸랑 한개네요? 점젯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만 일단은 250 스팸 응게이징 점프젯스 좋아 리제 유니 사iks 어, 명중료가 쩔어 저렇게 잘 맞추네? 오버힛이 안되네요 오버힛이고 어 보드게임 있어요 맞아요 같은거에요 좋아 발을 잡자 애들이 다 지금 출근하고 있어가지고 얘는 열관리가 거의 끝났는데 대기 얘도 대기 대기 열 다 뺐네요 한턴 쉬니까 거의 빠지네 저거기 입구로 가야돼 저거기 입구로 가야돼 일단 여기로 아하 으흠 아 아 뾰로롱 뭐야 없어? 이상한데 좋아 얘까지 움직입시다 뭔가 수상해 다 다음 턴에 가자 불안하다 갑니다잉 숨어있을만한 지형이 여기가 좋아보인다 보고가자 아 아 뭐야 이 안에 그냥 집어넣는거였어? 뭔가 했네 에이씨 괜히 졸았잖아 끔찍어 끔찍어 내가 혹시 몰라 분명히 여기 뭔가가 나올거란 말이야 자리잡아야돼 크래쉬 사이트 크래쉬 사이트 투 스텝 어에드 오브 유 어 옷이 왔네 근데 여기 입구가 없는데 쟤는 어디서 온거지 여기로 오나? 길이 없는데? 뭐 지알아서 올라나? 뭐 부쉬면서 오나? 설마 뭐 지알아서 올라나? 아 안돼요? 야 올라가 쥐어엇 쥐어엇 뿡 하하하 더 패키지 이즈 딜리버리 힐링